카카오 카카오 날 먹 날 먹고 날 먹 날 먹 아! 날 먹 날 먹 읆 이 휴 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곡전 곡전 흐흐 가 가 카드 얼마나 지울 수 있을까? 제발 독 독 독 독 아니면 발돌림 발 독 독 발 독 독 저것도 독인가? 저것도 독인가? 슈흠 아 아 아 아 아 아 대갑 좋게 꿀 지랄나 뿌랴체 이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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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학 독밥 프레츠 생각이네 어 안 돼 첫 등 까먹었다 독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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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바르기 마이크 핵 괸전 나오면 덱 세겠는데 안 나오겠지만 독팔 의기 탈출구 능지 탈출구 탈출구 능지 제러기 찌르래기 다리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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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템포 느려지지 않을까 템포가 느려지면 더 강하게 때리면 된다 앗 서순 아 서순 2대 으악 아 멘트 하 아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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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로우만 잘 잡히면 진짜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드로우가 어떻게든 보이네 흐릿함 두개라서 진짜 수호자 잘 잡을만한 덱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지 능지처참 룬피 괸전 대신 주는 룬피 그러면 이제 쪼개는 가면으로 덱 지우러 다녀야겠네 괸전 안집었는데 어떻게 룬피를 먹었지 조합재료 같은거 아니었어 합성재료 튕겨내기 과학은 맞네 편의성 덕분에 순서받고도 조합되는거네 이 정도면 덱 나름 세다 나름이지만 고개 하나 넣고 요거는 예비 같은거 제련의 축복 제련의 축복 예비는 근데 애들 잡아서 먹지 저거 상점에서 사기는 돈 아깝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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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? 이러면은 이곡에서 했다 아쉽네 으아 어허 귀신 포션 있는데 엘리트 갈까 아니면 그냥 얌전히 물음표나 볼까 귀신 빼면 엘리트 잡을텐데 체력도 많은데 역시나 으아 헉 spawn ła 음. 굿굿굿굿굿. 베리굿. 템포 좀 느린 전투는... 알만하다. 순수 쓸 시간 안주는... 오우야. 순수 쓸 시간 없을 정도로 템포 빠른 전투는 좀... 빡셀 것 같긴 한데. 이런 거. 순수 쓸 시간만 주면은... 덱스에다.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귀즙비. 구즙비. 우즙비. 귀즙비. 강화 두 장하고 엘리트 보기 아니면... 강화 안 하고 물음표 세 개 보기. 물음표 세 개 보기. 제거 못 참아. 제거. 제거. 쯔음. 상점 볼까? 193404. 시청자. 충격. 1. 1. 미디어. 2. 2. 2. 3. 3. 2. 도가 말리니까 약해 꺼부 규제빌 저기 갈까? 아.. 이리트 오이야 삼코프트 독바르기 코프트 꼬라제 아 미친 진정해 아 왜 이렇게 정품이냐고 잠시 나갈 것 같아 미친거 아님 아니 룸피스 데코가 문제가 아니라 미친 삼코스트만 나오는데 수작 수작 제일 적당히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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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잉크병 공모임 예비다 아 쓰읍 아 Uh 아 뭐 엘 Zur 그럼 벗어 꼭 웃나요 어머니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잔상 고개 잔상이야 고개야 고개야 잔상이야 곡잔잔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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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괜손 세일 와 이 집 괜손사다 아하 요거는 자자 가 아니라 순수강화자 자 고개 두장이지 잘까? 아 앉아 어 내 독바르기 게임 개잘하네 진짜 첨탑에 요즘에 애들 게임 너무 철학 아무튼 내가 이기면 독바르기도 가져올까? 독바르기는 사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관절 아낄 수 있다 그리고 타격감이 좋은 아낄 수 있다 아낄 수 있다 아낄 수 있다 잘가요 포션도 안 써도 잡았겠다 불쾌 불쾌 낙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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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첩 10 스네코 진짜 저거 정신나게 한 스네코 싸일 기본 유물 강화판이요 옆에꺼 마음에 안들듯 불리트 잡았고 상점 여기 두개 보면서 제거 쭉 하고 구렁이의 반지 가방님도 있을때 그럴싸한데 집중끼리의 반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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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댕 예비 플러스 집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예비를 집어서 있는 거 강화해야 됨 집에 있잖아 집에 예비 있는데 무슨 예비를 집어 괸전 똥공격 도구스 더 빨리 손아 아이 일정맞은 아 1댓맞음 딜이 센다 딜이 센다 처작 예비 아이씨 아 신형 예비 났어 예비3 샀는데 바로 예비4 나온 오렌지알량 아 교살도 괜찮겠다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tral 아 아 위험 천만 제거는 올라가면서 더 될거니까 요정도 덱파워면은 충분히 틀값 볼 수 있을것 같다 슬래그 세워서 밸런스 맞춤 물고기 도자기 물고기 도자기 소리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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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박대요만 풍래한 봉사세관 제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장만 재면 되겠다. 근데 상태 이상 들어온다. 어. 갈아 만든 배. 위에서 두 장이나 지을 수 있으면은 제거는 걱정 없겠다. 어. 아하. 어허우. 프레츠로 잡기 진짜 그지 같은 놈 나왔네. 제 탱글탱글 하다고. 제 탱글탱글 하다. 아하 씨. 아니. 제 탱글탱글 하다. 능숙한 찌르기로 잡는 게 더 빠른가? 그래도 프레츠로 잡는 게 더 빠른가? 뭐 더 빠르지? 프레츠로 던지면서. 아니. 뭐지? 프레츠로 던지면서 레디 하는 게 더 빠른가? 프레츠로 던지면서 레디 하는 게 더 빠른가? 동중. 신고하여 맨으로. 심장은 속도뽑현 하더면. 정말 쉽게 잡을 것 같다. 땜. 설마? 그지 같은 놈. 이거는 포션 먹었어 했네. 아이 별 피해 없긴 한데 너무 애들이 게임 잘한다. 아이 뭐 못 잡을 것도 아니고 상관 없긴 한데. 하긴 첫 턴에 와쌍 넣은 것도 아니고. 내 메시스야 그걸 봐. 영체화. 푸하하하. 단분싸. 아니 이걸 봤네. 아이구 진짜. 하유 꼽다. 아이 뭐 별 것도 아닌데. 그럴 수도 있지. 룸 피하이스 크림이야. 룸 피하이스 크림이야. 하유. 카카수가 카카수야 클릭 덜 한다고 카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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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BTS 2만원 배달 떡볶이 맛좀 볼래? 냉동감자 부족연성 맥도날드 때문에 프레셔 프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여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네 떡볶이 맛있는데 배달시켜 먹기에는 좀 그래 너 비싸 떡볶이 왜 2만원이냐 빠르게 돼지가 될 수 있는 메뉴 떡볶이 이걸 맞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백년 터즐 으이 뭐 쓰지? 백년 퍼즐 보면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수비 올리자 이렇게 가자 심장한테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요 안 맞는식으로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예. 오오예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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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김. 심장어족. 슥. 나의 승리. 다. 나꺼 포션 진짜 든든하네. 뭐 민첩 10개 있으니까. 띠. 첨탑의 아이돌. 디펙트가 간다. 심장 개섰거라. 3, 7, 5, 6. 디펙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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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허접색. 디펙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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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펙트.